하나, 이글스 그들의 새로운 신화가 시작된다 등번호 35번 상대 투수 기피대상 1호 자석에 서는 것만으로 기립박스를 받았던 독수리 군단 전설의 홈런왕 장종훈 등번호 21번 무려 21년간 하나의 마음들을 지켰고 투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전설의 불사조 송진우 등번호 15번 그가 서는 경기에 배배란 없다 대성 불패 불사출의 최고의 자원 투수 꺼지지 않는 불꽃 구 대성 이글스의 레전드는 지금 이 순간으로 계속되고 있다 The Legend Lives On 하나, 이글스 그가 주인공포스토 америк